반갑습니다. 구독초하여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FDA 허가를 자신한다. 가남 다음 적응증은 정했다. 글로벌 3상 직행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호재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11월달 제가 보던 관점에서는 좋습니다. 지금 중동전쟁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점점 큰일 났는데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중동전쟁이라는 부분이 증시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결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월의 정의의 이런 발언 이후가 되겠죠.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재평가 해설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HLB는 정말로 강력하게 안전빵 조식이죠. 기본적인 가치 수준에서 더 이상 증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주가가 2000집 박살이 나고 반토막이 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지수가 폭락을 하더라도 어느 라인 베이스라인까지 도달하면 아주 강력한 적감의 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주가를 방어를 해줍니다. 항상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노아의 방주 같은 피난체 역할을 했는데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 때 소외감을 가지게 될지 이게 관건이다. 주가가 크게 내려갈까 봐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들이 이제 정말로 제가 예상한 대로 증시가 반등장이 좀 나와준다면 HLB 상대적으로 이제 왜 얘만 못 올라가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깨구리, 올챙이,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얘가 똑같습니다. 남들 반토막 날 때 얘는 버텼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종목입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증시가 계속 불안정하고 안 좋을 것 같다면 HLB 지속이고 그렇지 않다, 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좀 없애고 그런 수익률 게임에 나도 참여 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HLB이 좀 좋습니다. HLB 허가 자신의 HLB 다음 적응증을 정했다. 글러브 3상 직행을 추진하겠다. 자, 바로 이제 리버캄넬처럼 가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죠. 자, 가남신약허가 후에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 항세제과 협의를 한다. 이 소식이 나왔죠. 가남 리버캄넬 다음으로 수술 전 보조요법, 이 부분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리버세라닙의 FD 허가 절차에 들어간 HLB.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자신을 가질 만하죠. 이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볼 때나 지금 진행 상황을 볼 때 FD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이상한 그런 지금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뭘 걱정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걱정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다. 자, 이런 상황이고 간암치료제를 이어 후속 임상을 구체화했습니다. 30일, 이달 21부터 24일 에스모에서 엘레바,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과 절제 가능한 간암 환자 대상으로 한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임상 확대한 전략과 향후 지정을 논의했다.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 간암 수술하기 전에 보조요법으로 쓰는 부분에도 리버칸넬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다가 좀 잡았다라는 소식이죠. 자, 리버칸넬 병용 간암 1차 FD 허가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인다. 여기서 자신감을 못 가지면 어디서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까지도 바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거죠. 간암 분야에서 추가로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 다시 한번 임상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파이프라인이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성공으로 가는. 그래서 특히 FD 허가를 획득하면 앞서 완료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임상 1, 2상을 생략을 하고 생략할 수 있겠죠. 지금 간암 1차 승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좋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곧바로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에 글로벌 3상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 3상으로 바로 하면 빠르죠. 빠르게 될 수 있는 쪽을 지금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전략이 좋죠. 리버세라닙은 FD 현장 실사 완료했고 허가 여부는 내년 5월쯤에 판가름이 나고 같은 해 간암 수술 전 보조요법에 글로벌 3상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내년 24년도에 글로벌 임상 3상 추가 파이프라인 3상 진입 파이프라인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항사제약은 중국에서 수술 전 환자를 대상으로 리버칸넬 병용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폭넓은 데이터 이미 확보를 한 상태다. 다른 암종과 달리 간암 치료에서는 아직 허가된 치료제로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암물이 혁신신약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이 분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이유다. 좋죠. 지금 잘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화음제 수술하기 전에 사용해서 완전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수술 전 보조요법이나 수술 후에 암의 재발 우려를 낮추는 수술 후 보조요법은 효능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최근 암치료에서 주목받는 분야이다. 간암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로 아바스틴, 티센트릭만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임상 3상 완료한 상태인데 현재 항서작이 리버컴넬 병용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술 전 보조요법에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한편 항서작의 수술 후 보조요법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데이터 공유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내부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고무적이면 수술 전 보조요법과 함께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적응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전후 두 개의 확대 검토할 거다. 데이터 좋다면 이런 거죠. 이번 에스모에서 리버세라니 병용역법에 간암분야 치료 효능 데이터가 발표되어서 추가 적응증 확대에 힘이 실렸고 렘비마를 개발한 에자이의 의뢰로 간암일차 치료제 경제약물 효능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HLB를 도와준 거죠. 에자이에서 우리꺼 좋다 라고 하려고 한 건데 해봤던 리버컴넬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데이터하고 다른 경쟁사에서도 인증을 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준 상황이다. 그러니까 FTA 승인 자신감을 안 가질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세력마미죠. 주가는 세력마미와 공매마입니다. 아직까지도 공매도들은 또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증시가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죠. 그렇지만 코스닥이 1.2%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던 너 뭐야? 너 많이 올라가. 낙폭이 과대했던 너 뭐야? 너 낙폭 과대했네 올라가자. 자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죠. 오늘 파나젠이 낙폭 아주 과대했죠. 7%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낙폭 과대 넘버원이죠. 넘버원. 6만 7천에서 거의 한 달 만에 3만 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기술자 반대하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이거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3% 올라서면서 이거 지금 실적이 안 좋다 해서 내렸는데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실적만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4% 올라서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이 좋습니다. 얘가 전장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능력 있죠. 그리고 LG전자도 좋습니다. LG전자도 내려올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막 끌어내렸죠. 실적도 좋은데.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좋다. 반대 좀 세게 나오고 있죠. 낙폭 과대한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3%라고 했죠. 시충이 아주 큰 종목인데 100조 가까이 되죠. 3% 정도 올라서고 있는 곳이 있고. 낙폭이 아주 컸던 쪽으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아주 과대하게 밑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과매쳐가지고 나 계속 과매칠 거야. 금지되든 말든. 그리고 과매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몰라 그래도 나 과매칠 거야.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의 종목들. 11월 달에 파울의장 발언 이후에 아주 나쁘지 않다 그러면 낙폭이 워낙에 미증시도 크게 내려서 장기평선에 걸쳤기 때문에 거기를 들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아주 시장은 안 좋을 겁니다. 아주 시장은 안 좋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금리 지속이라고 해도 파울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아주 내년에 금리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아깝죠. 일단은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건데 언제 내릴 거냐. 내년 하반기에 내릴 거다. 이런 뉘앙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측면 전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아주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제 수익률 게임의 움직임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플러스 살파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의 과대한 종목들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는 HLB가 우려되는 거는 워낙에 지금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HLB만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잡주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아니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시장이었습니다. 정말로 HLB가 아닌 종목을 가지고 있는 낙폭이의 큰 종목들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동안의 HLB는 정말로 편안한 주가 흐름을 계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HLB는 버티기는 잘 버티는데 수익률은 참으로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단타를 치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좋아지면 손에 쥐게 되면 또 달라지겠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잘 버텼던 이런 쪽은 오늘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흐름 자체가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매 금지가 된다 그러면 아주 큰 돈들이 들어올 겁니다. 메이저들이 들어올 텐데 얘들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과대한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 쪽이 수익률 게임에서 아주 그래도 소외받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